제이나! 그 상대! 아우 봐봐 추천하고 마지막 보고 가야지 아우 정말 대단해 후회하게 해드리죠 제 마법이 당신을 조각낼거에요 아 거울상 이거 거울상은 들어오는 족족 빨리 빼내야 돼 왜냐면 또 들어오거든 봐봐 두.. 세개 빼면 두개 빼면 세개 들어온다 봐봐 두개 빼면 세개 들어와요 막 꾸멕꾸멕 들어와 봐봐봐 꾸멕꾸멕 나도 출연한다고 막 빨리 집어넣어야 돼 최대한 집어넣어야 돼요 뒤로 아이 개같은데 갸 음 극혐이야 이거는 그.. 이거는 초반에 내봤자 어.. 상대.. 상대파 하수인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나왔네 그냥 낼게요 3코스트에 요고 요고 내주면 되겠죠 2코스트에 요고 3코스트에 요고 2코스트에 요고 비밀들이 꾸역꾸역 나오네요 비밀들이 꾸역꾸역 나오네요 이거 쏴? 그러면 무조건 4코스트에 있는거야 무조건 저거는 이거랑 교환해주려고 하는거죠 교환해주려고 교환해주려고 2,1,2,1을 두개 남기는게 낫겠지 2,1,2,1을 두개 남기는게 좋겠죠 2,1,2,1을 2,1,2,2,1 어? 아잠깐 안났네? 내가 뭔짓 한거지? 어? 난 사는줄 알았는데 이거 왜..왜 안살까? 하아 설석이 시작이다 하아 나 병신인가? 병신인가봐 요고랑 요고 나가는게 나야 요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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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신인가봐 진짜 아 근데 어차피 교환했어요 어차피 교환했어요 어차피 교환했어요 단지 면상을 한 대 못 쳤다는거 단지 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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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뎀 요차이 면상 2뎀 면상 2뎀 글쎄요 필드는 상황이 바뀌는건 아니다 건빵이 왔대 이거 바꾸고 바꾸고 요고나가고 어? 개이득이잖아 아 안되네 아 나 거울상 발동시켜야겠어 나 무슨일이 있어도 이거 거울상 발동시켜야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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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치워야 돼 빨리빨리 치워봐 거울상 빨리빨리 치워 핸드에 빨리 들어오기 전에 빨리빨리 치워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가 ÷ mom 아 이샤 베리빨리 치워봐 고요 이제 랙 멀쩌리드네 이러면 마차인줄 알고 못써 마차인줄 알고 못써 못쓰죠 마차이기 때문에 불기둥이 있지만 마차인줄 알고 못써요 써요! 쓸수도 있어요 쓸수도 있어요 망했네 좀 더 자신있게 걸었어요 좀 더 비밀을 좀 더 자신있게 걸었어요 후단아 아 이 덱 드로 없는데 이 덱 드로 없는데 이 덱 드로 없는데 어? 안 궁금한가? 복제인가 아닌가? 안 궁금한가? 어? 아 아 이게 있어 이게 아 음 극혐이야 음 많아지려 이 와중에 쭉쭉 느려 터진거만 나와 이게 어? 가벼운거만 필드 그냥 바로 뺏겼네요 음 극혐이야 흠 개 극혐이야 개 극혐 하아 죽매 극혐 극혐 삼국혐 정전사 코도 아까 썼 내가 썼지 4딜 고마워요 하영국 다 따라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 아이스에이지 쓸 수 밖에 없어 아이스에이지 쓸 수 밖에 없어 아이스에이지 ㄹㅇ 어... ㄹㄹㄹㄹ.. ㅇㄹㅇ ㄹㄹ ㄹㄹ ㅇㄹ ㄹㄹ ㄹll ㄹㅇ ㄹㄹ 아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너무 석보인다고 음 극혐이야 아 일자리로 딱 하기 딱 좋네 한 발이면 충분하지 한 발이면 충분하지 어르마살이 어르마살 하나만 나가라 어르마살 하나만 어르마살 하나만 리안님 아 대기 너무 꽂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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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